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아차 쪽에서도 약간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굴뚝주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장기간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타점을 잡았을 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보다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타점 관련돼서 즉 가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조회를 누르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은요. 일단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내 계좌 수익입니다. 자 수익률 비교 차트 시장하고 내 계좌 수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572%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왜?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주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좌도 잘 매매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 계좌를 얘기를 하죠. 그쵸? 이렇게 하면 수익 난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제 매매 타점이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고 자 내용 보시면 내패싹 어떻습니까? 돌파구간 매수.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죠? 그쵸? 내려가는데 사지 않습니다. 올라오는데 매수하고 돌파구간에 다시 매수했을 때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끝.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3월 11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즉 시가 체결 시키는 주문을 제가 같이 공유를 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더라도 어때요? 3월달 첫날 상한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75% 수익. 정확히 3일 걸렸습니다. 이런 매매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파구간에서 나온다.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그쵸? 현대차를 기준해서 매매한 종목 코리아FT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요. 벤더에요. 벤더. 벤더인데 정확하게 제가 2월 초에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부품사를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입니까?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거래일 동안 쭉 내려보면 28.8%의 수익. 물론 올라가다 보면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구간을 거치면서 손절 구간이 있지만 충분히 수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격만 보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왜 하나요? 돈 벌라고 하죠? 가격을 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은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특정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파 구간이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DI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강하니까요. 싸게 샀나요? 아니요. 반등 확인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8% 22% 이런 정도의 수익을 모두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는 다 보셨으니까 이 종목을 토대로 여기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 있다. 돌파 구간에 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굴뚝주입니다. 아무리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뚝주의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일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 그쵸? 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는 것은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뭔가 바뀔 것 같은 움직임도 보여요.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합니다. 저 절대 기대 안 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생된 게 여기 1월 말 정도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왜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한두 달 올라가고 끝날까요? 하지만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도 받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조정 구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는 건 현대차 기아차를 기준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옮겨가는 상황. 무슨 이야기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코리아 FT. 그쵸. 벤더죠. 그리고 뭐 네오 오토. 이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보세요. 신고가 올라가기 시작 신고가 쭉 가격대를 높여가고 오히려 기아보다 반등폭이 적습니다. 조정폭이 적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현대차 올라간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기아차 올라간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벤더들의 마진이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SL.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보세요. 3% 4% 8% 8% 예상치. 그쵸. 분기 보시죠. 10% 7% 5%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평균치가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상황이 있다. 19년도에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마진 1%까지 내려갑니다. 그쵸.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430억. 누가 위에서 쪼이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좋아지면 아래에서도 좋아진다. 완성차 업체가 갑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부품 납품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려면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장치산업은 사실상 진입장벽이 너무 높죠.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들어가는 투입금액이나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쪽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거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진율 자체가. 현대차 기아차에서 정해주는 거죠. 야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 조금만 먹어. 그래서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마진을 줄여갑니다. 이게 부품사들의 주가가 사이클을 타는 흔히 얘기하는 시클리컬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위를 보고 있고 아래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본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뭘 보고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 다반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끝입니다. 끝.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 타점에 대한 부분은. 자 내용 보세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반등폭이 강했죠. 근데 반등폭이 강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아래 벤더 쪽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것 뿐입니까.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슬슬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근데 성우 하이텍은 작년 7월달에 시세를 한번 크게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대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전에 타점 관련돼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쵸. 타점 관련돼서 보여드린 거고. 그 타점이 코리아 FT. 그쵸. 이 구간에서 매매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쌀 때는. 근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거래일 동안 그래서 몇 프로 수익이 28% 그 이후에 손절한 부분이 있죠. 손절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체 계좌 수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매매를 타점을 올라갈 때 잡아야 돼요. 싸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싸게 살라 그러면 종목이 늘어지기 마련이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내가 맞춰 가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가격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을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건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현대차 기아차가 베이스가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매매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정말 50억 100억을 투자할 거야. 그럼 현대차 기아차 하는 게 맞죠. 근데 1억 투자할 거야 2억 투자할 거야 또는 천만원 투자할 거야 2천만원 투자할 거야는 현대차 기아차를 보고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작은 종목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두고 내가 움직이는 구간만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 가격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했다가 그게 추세가 이탈하면 어떻게 하죠? 대응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타점을 잡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장 시작 전입니다. 시장감에서 장 시작 전 시가체결 주문이다. 왜? 돌파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를 제가 올해 1000% 넘게 만들 겁니다. 와서 참여하시고 배우세요. 대신에 돈은 안 받는 대신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종목이 돈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맞다. 싼 종목을 찾아다니면 계속 싸진다. 왜? 미래가치가 낮아지니까 주식이 내린 겁니다. 눌림목 구간을 잘못 잡았을 때 내가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그것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결과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실적을 확인한다면 그건 이미 정말 50%, 100%, 200% 때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에서 보는 거예요. 짱을 볼 때. 그쵸?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시간 투자가 필요하면 되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돌파 구간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돌파가 나와서 진행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강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4월달과 5월달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강한 돌파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